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박현광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이어진다면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혹은 보수진영 인사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어쩌면 낯설고 혹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용할 것은 없는지 혹은 비판 지점은 없는지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 앞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내신 김철근 전 정무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1년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의도에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징계를 먹고 사실상 강서에 유배당해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몸 관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빼신 거죠? 빠진 게 아니고 제가 페이스북에 3월 달에 앞으로 6개월 내에 15킬로를 감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6개월 내에 15킬로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96킬로에서 지금 한 80킬로? 81킬로? 이 정도 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술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는 거 탄수화물을 좀 줄여서 감량을 한 10킬로 정도 하고요 그때는 주로 많이 걸었고요 지금은 근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아침에 1시간 뛰고 1시간 걷고 1시간 뛰고 1시간 걷고? 네 그래서 뛰는 거리가 한 10킬로 정도 뛰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살을 빼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쓰리고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게 아무래도 사회활동 많이 하고 음주가 작고 이러면 그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더라고요 체중을 감량하면 그게 없어져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약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많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이제 뭔가 심기일전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내년 4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 몸부터 만드는 거죠 실제 몸부터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실장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정무실장을 지내셨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가깝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제 70% 넘었죠 70% 넘었다 12월 27일 날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0%가 되는 날 그날 오늘이 50%인데 하루에 1%씩 늘어간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30일이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70%가 넘은 상태입니다 넘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요? 아니 아직 100% 돼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다 돌아온다가 아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심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준석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보시나? 몇 석 정도 얻으실 것 같습니까? 이준석 수를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왜 힘드냐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1당과 2당이 이준석 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 그럼 제가 예측을 해보건대 92석에서 93석 정도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박한 게 아니고요 보수정당이 2016년도에 122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1당을 뺐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110석 정도 했고 역대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100석 이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계열은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1996년도에 DJ가 전개복귀했을 때 79석 새정치국민회의 그다음에 통합민주당이라고 해서 손학규 당대표 시절에 83석 이렇게 해서 100석 이하를 상당히 많이 해봤고요 DJ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연합에 의해 집권을 하고 나서 정당을 새청년민주당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100석을 넘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노무현 탄핵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이렇게 의석수가 불러나갔던 건데 100석 이하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우선 200석 이상이 100석 이하를 포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100석이면 야당 같은 경우는 개헌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당은 개헌을 당하는 선임이 됩니다 그런 거죠 200석 이상의 의미는 개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3분의 2 탄핵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친륜 세력 친륜 세력이 100석 이하가 될 가능성이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력이 200석이 넘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12월 27일 이후에 띄워질 신당의 세력 형성 그다음에 비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파괴력은 상당히 클 거다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신당을 하게 된다면 보수의 적통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우선 있겠죠 대구 경북이 보수 세력으로서는 심장이 가까운 심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가 대혼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보수의 적통이다 지금이 무슨 보수냐고 공격을 하면서 대구 시민 여러분 누가 보수입니까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참신하고 능력이 있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돼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이준석 신당 창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으실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역할이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당사 청소하는 일부터 당사 청소도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되었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결하는 정치 구도 아닙니까? 사실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털고 다 해갖고 구속시킨다고 큰소리 치고 나서 결국 구속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리고 야당 대표 사법디스크 주장 엄청 했지만 결국 그 사법디스크는 별거 없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1년 6개월 갔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집권하고 1년 1년 반 사이가 그 집권 세력의 정치적 철학이 투영되고 정책이 반영돼서 이른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이 셀 때니까 힘이 셀 때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총선 지금 6개월 남아있는 상태인데 총선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잘했으면 기본적으로요 집권 세력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민생 그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의 외교 외교 안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집권다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걸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들 아우성이에요 경제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소수 항공인들한테 코로나 때 지금 뭐 어느 정도 돈을 막 지급해 줬잖아요 네 그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것 때문에 난리였죠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네 안보와 경제는 잘한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었잖아요 네 지금 무슨 안보와 경제를 뭘 잘해요 지금 네? 아니 안보도 신냉전이라 그래갖고 네 한미일 삼각관계 그러니까 삼각의 구조를 강화하면서 결국 북러를 한편으로 다시 만들게 했고 신냉전 구조가 되고 그렇죠 국제대회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말이야 협조 안 해주면 봤잖아요 엑스포 그렇죠 이번에 엑스포 좀 처참하게 119 대 29 네 중국의 표가 그 영향력 있는 표가 50% 50% 이상 된다는데 네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엑스포와 관련한 표도 많이 잃었다 중국은 적으로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소원한 관계가 됩니다 소원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외교적 관계를 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중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미관계만큼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소가 말입니다 냇가에서 양쪽 언덕 풀을 다 뜯어먹어야지 소가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 언덕 풀만 뜯어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외교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명분과 신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외교가 지금은 한쪽 풀만 뜯어먹고 있는 형국이 좀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지금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총선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 아마 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실시한 204곳 중에 46곳을 컷오프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어제 언론 보도를 좀 보면 당무감사위가 또 그 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20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곳, 66곳이 물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컷오프 대상 마흔 6군데는 당무감사 점수가 하이인 경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컷오프가 아닌데 20곳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더 낮은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대부분 거기가 현역 의원들은 TK, PK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검획관, 용획관이 내려가는 자리를 미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결국 당무감사 그걸 꺼내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건데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깐요 심할 거고요 지금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원해이긴 합니다만 중점 당무감사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한 10여 곳 정도를 중점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건 그 지역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구청장은 거의 또 당선이 됐는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선거처럼 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을 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나 인적 쇄신 이것은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한 45 이상으로 거의 야당과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새로운 인물의 수혈과 그다음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헌신 이게 맞물리면서 당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걸로 선거에 좀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과 헌신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특정한 세력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누군가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자리 비우기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더하기 아무리 자리를 비워놓은 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은행 기조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게 앞으로 총선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지 남았는데 이 5개월 동안의 변화의 지점이 별 보이지 않는다면 집권당은 심판 대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신인들이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 받쳐주면 결국은 그 신인이 현장에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런 지점들이 긍정적인 프로스 효과보다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당일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본이 누가 뭐라 해야 돼 일본이 대통령의 국정은행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주변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본질을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당에 대해서 수직적 관계로 돼 있잖아요 당정일체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당정일체의 고리를 끊는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끊어야 돼요 이거 못 끊으면 선거 못합니다 왜냐 대통령하고 당이 건전하게 얘기를 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당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 다음 선거가 없어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민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러려면 당정일체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다음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해야 됩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지금의 당 지도부로는 제가 보면 선거가 힘듭니다 왜? 10월 11일 날 선거였잖아요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한 50일 지났는데 지주일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럼 이대로 가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완전 면모일신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와야 돼요 새로운 지도부가 와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지도부가 와야 돼요 이건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내리를 든 게 MB 정부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당내 정적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기 말에 대통령의 국정유정 지지도가 20% 중반에 있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152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게 완전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이른바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 30%가 있다면 플러스 적어도 20%를 가져오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얼굴을 당에 선거의 얼굴로 보내와야 선거가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바뀌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군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비대위원장 주면 오나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줄 일이 없나요? 아니면 받을 일이 없나요? 저는 보수가 보수 세력이 전국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봤던 게 오세훈 박형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고선거였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실제 전국선거에서 이겼던 게 대선과 지방선거였습니다 그게 이른바 새로운 전략이 과거에 진영과 지역구도로 치러왔던 선거 전략을 이른바 세대연합론 세대포이론 세대포이론 이렇게 불려지는 대전략이 전환되면서 이른바 대선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대선연합군 20, 30대와 60, 70대가 연합을 하면서 40, 50대를 20, 30대의 엄마분이가 대부분 40, 50대거든요 이들이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표를 많이 해왔고요 그 세대연합과 그다음에 호남입니다 호남의 지난 총선 때요 후보도 제대로 다 못 냈어요 보수 세력이 후보도 제대로 못 냈고 당시 총선 때 호남의 평균 득표율이 2.5%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평균 득표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본진에서 그 정도의 득표가 나오면 호남의 추락민이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서울 수도권 3분의 1이 거의 호남 추락민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의 거의 50%가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50%가 저희를 찍는다는 게 아니고 흔들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게 호남의 본진에서 20% 득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도권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거의 대등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의 절절한 이런 생각을 그런 위기의식을 진짜로 제가 며칠 전에도 영남권에 선혁 의원을 뵙고 얘기를 해봤더니 감이 없어 감이 자기 선거는 아니잖아 자기는 영남에서 치르는 선거이니까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눈만 껌뻑 껌뻑 아니 근데 시장님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은 어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내 사람을 꽂아넣기 위한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좀 힘들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아니 대통령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 정무수석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실제 공천에 관의한 게 결국 당무 개입으로 진영 2년이 나온 거 아닙니까 2년 나왔죠 그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에 맡겨놔도 당이 다 알아서 합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왜 안 뽑겠습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왜 당이 그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왜 안 하겠어요 그건 당을 믿어야죠 당연히 당정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정의 고리를 끊을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김기현 대표는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멍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 알기도 하고 훌륭한 분인데요 이쯤 되면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제가 보기에는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의 정치 생명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